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1조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사의 땜목을 타지 않고 어떻게 애역의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이 애역의 강을 건너려면 즉,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로 나아가려면 생사의 땜목을 타고 가야 돼요 생사라는 건 우리들의 망상 분별을 얘기하죠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망상 우리 삶이라는, 이 현실이라는 쉽게 말해서 괴로움에서 놓여나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이라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고해바다를 건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 괴로운 현실 우리의 현실은 괴롭잖아요 괴롭고 고되고 힘들고 온갖 번뇌방상이 가득한 것 같은 이 현실 이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버리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있잖아요 내가 이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내 외모, 내 성격, 내 재산 지금 이대로의 이거를 변화시키고 나서 에어게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변화시키고 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 인생에서 싹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내가 그 결과 행복해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싹 다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될 걸요 아마 나를 욕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마음에 안 들고 내 과거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나이도 마음에 안 들고 아픈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이거를 변화시키고 나서 아픈 내가 건강한 나로 바뀌고 나서 나이 든 나가 젊은 나로 바뀌고 나서 돈 없는 나가 돈이 있는 나로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괴로움들 그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그대로 본래에 실제하지 않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거를 분별했을 뿐이구나 내가 쥐고 있었을 뿐이구나 내가 이걸 쥐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자승자박, 무승자박, 포승줄도 없는데 내가 묶은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는 내 밖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남편이 좀만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뀌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하면 난 행복할 텐데 100% 거짓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망상이에요 그게 바뀐다고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만 바뀌면 난 행복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다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바꾸는 것은 내 바깥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대한민국이 헬조선 같아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가 바꿔야만 행복해질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내 바깥 주변 상황이나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 내 바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완전한 행복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꾸지 않아도 내 외모를 바꾸지 않아도 내 상황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나아가서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바꿀 수 있는 온천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삼천 대천 세계가 일시에 구제됩니다 내가 깨달았을 뿐인데 이 온 세계가 함께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본래 문제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모두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러거든요 이 삿국의 하나를 바르게 깨닫는 거 그것은 삼천 대천 세계 온 우주 전체의 칠보 일곱 가지 값진 보배를 가지고 일체 중세에게 다 나누어주는 공덕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떤 단위로 셀 수도 없이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공부인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은 온 우주 전체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온 우주 전체를 구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내 전재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것도 너무 고귀한 일인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물질에서 구조할 수 약간의 구조를 하면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신까지 해탈해 주지 못해요 마음까지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되게 제한되어 있죠 한계가 있죠 그 인연단은 몇 사람만 구조할 수 있어요 이 80억 인구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 구조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이 세간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복을 받죠 인광부의 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일시에 일체 중생을 싹 다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다른 종교는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불교는 저 성철스님 같은 분들이 산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그 해인사를 나오지도 않고 혼자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욕할 수 없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자기 마음 깨닫는 일이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웃기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건지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정말 놀라운 놀랍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랄까 이 삼천대천세계의 생사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내가 이 공부를 진짜 해내고 말겠다고 발심을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 괴로움 없애야지 남들은 괴로워도 나는 그래도 자유로워야지 혹은 내가 깨달아서 남들 앞에서 깨달았다는 명함 하나 내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일은 지금 삼천대천세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어깨 위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만 구제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권했을 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상처받고 죽고 싶다고 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이런 사람들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을 구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 한 명 구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난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 한 명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내가 그 한 사람 구제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람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복을 진 거죠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한 명 구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거는 일시에 삼천대전 세계를 구제하는 일이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별거 아닌 공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 공부 법문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삼천대전 세계를 구제하는 거야 아쉽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해요 뭐가 부처예요? 내가 숨쉬는 게 부처예요 말하는 게 부처고 길을 걷는 게 부처고 부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하나하나 읽었을 때 좋은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가장 심심하고 가장 단순한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똑하신 분들이 이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게 먼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부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보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많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당해요 그게 자기를 발목 잡아요 자기를 못 깨어나게 막아요 그 분별이 그런 분들은 왜 못 깨닫느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고 단순해서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못 깨닫아요 왜 머릿속에 공부했거든요 팔만대장경을 공부했고 대소승의 교리를 다 공부했고 그 교리책이나 경전을 보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이해하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지 깨달으면 이렇게 어려운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지 나 정도 머리가 돼야 이걸 대충 이해라도 하는 거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걸까 라는 엄청난 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간단하고 단순한 거일 줄은 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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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진짜 이게 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속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더 어이없는 건 진짜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고 아니 그리고 스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씩 매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뭘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와 이거라면 나 같으면 모든 사람은 다 깨닫게 하겠는데 나랑 5분만 얘기하면 내가 다 깨닫게 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진짜 이거라면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게 희한 일이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이건 잠깐 얘기하면 이건 모를 수가 없겠는데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서 부딪혀 보면 엄마 아빠 친구 도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 보면 열변을 터면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분별이라는 너무 어려운 복잡다다나 어려운 혼란스럽고 복잡한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거에는 너무 낯선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 머리는 너무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세상은 근데 깨달으면 더 복잡해야지 이렇게까지 싣고 단순할 수가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이 자리로 들어와서는 대웅전 일주문에 절에 일주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일주문에 딱 써있는 게 뭐예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르마리를 다 내려놔라 지금까지 안다 하고 여기는 거 그 복잡하게 온갖 것들 머릿속에 짊어지고 있는 안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써 있잖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치원생들이 제일 먼저 깨달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날 유치원생 같으면 이걸 왜 깨달아야 되지?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이게 발심이 강하지 않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죠 어른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꼬일 대로 꼬여서 이 단순한 걸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정신 상태가 된 거는 단점인데 또 어른들의 장점은 뭐냐면 살면서 온갖 온갖 막 스트레스, 괴로움, 분노, 욕망 모든 것들을 막 탐진지 삼덕을 잔뜩 끌어안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안고 살아봤단 말이죠 인생의 쓴맛달맛 다 보면서 괴로움을 체험해 봤다 보니까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발심이 강하단 말이죠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는 그렇게 별일 아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공부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 확인하고 나면 이게 힘이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 없는 사람이 어쩌저쩌하다가 그냥 이거는 정교하게 내가 막 계산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맨날 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딛잖아요 정상적으로 내딛다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내딛어가지고 딱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딛다가 발을 헛딛어야 깨닫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딛다가는 못 깨닫아요 왜 그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다 분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이 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분별지를 안다는 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헛딛었을 때 깨닫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심도 없고 이 공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 보러 갔다가 자기는 안 되는데 옆에 따라온 친구가 됐다 하듯이 여러분은 발심이 있지만 드로드로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어?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모르겠다고? 이거 왜 몰라? 너무 쉬운 얘기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온 딸내미, 아들내미가 초스님 하는 말 난 알겠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 왜 저걸 몰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게 뭐? 이게 본성이야?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없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가는 돈호 점수라고 하듯이 돈호 점수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뭐랄까? 진가가 드러난달까?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점점 더 확연해지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애개가 아니구나 고작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점점 더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하면서 내가 이걸 참고 견디면서 끝끝내 이 공부를 해내겠다고 하고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공부할 수 있느냐 이게 이 공부를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출가를 하는 걸 거예요 출가하시는 분들이 배수전을 치고 머리까지 깎고 들어왔으니까 이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자 분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 공부처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정말 이것이 내 인생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정말 스님들 못지않은 정말 수행자로 심출가를 해가지고 발심을 해서 이거를 도저히 놓칠려야 놓칠 수 없는 이걸 포기할려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뭔가 막 확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막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고 직장 생활이 바쁘게 정신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여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쁘게 일을 써야 될 때는 이제 이걸 제껴놓고 이제 그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을 발심이 돼 있으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그런데 이제 그 힘이 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 옛날에 일반 공부처에서는 그러죠 이게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막 그냥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막 저렇게 열심히 다녀요 막 한 1년, 2년, 3년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바쁘면 뭐 안 보여요 또 이분이 한 몇 년 안 보이다가 한 1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탁 나타나요 그럼 나타날 때 보면 한 몇 년 안 보이다 나타나는 분 대부분 인상 똥 씹은 인상은 인상이 얼굴이 확 낯빛이 어두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 또 벽에 부딪힌 거예요 살만하다가 이제 다시 떠났는데 살만해도 너무 힘드니까 다시 또 이제 찾아오고 그러다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뭔가 조금 살만하면 또 이제 또 안 나오고 이러기가 쉽죠 보통은 그런데 진짜 발심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너무 명명백백하니까 우리가 내가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는 거 이 공부 말고 다른 공부 세상 공부는 고작 해봐야 얘가 이 몸뚱이 이 몸뚱이 얘가 100년도 안 되는 우리한테는 이제 50년도 안 남았겠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얘가 그냥 좀 사는데 편한 그런 거잖아요 돈 많아 봐야 이 한테만 도움 되는 거잖아요 삼촌, 대천세계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윤회하고 윤회하고 윤회해서 계속 고를 받아야 되는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생사를 끝내는 공부라니까요 해탈하는 공부고 나만 생사를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일체중생을 생사해서 구제하는 공부라니까요 그런데 이 비교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세상 공부와 그러니까 천억을 내 앞에 갖다 놔도 아니야 천조를 내 앞에 갖다 놔도 이 공부와 비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천조와 이거를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여러분 천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천조를 선택할래 아니면 깨달음을 선택할래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조를 선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나는 가차없이 천조가 아니라 나는 깨달음을 선택한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본발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선택에 여지가 없는 건데 이거는 선택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천조 따위를 어떻게 여기에 갖다 붙여요 아 이거 참 천조는 그냥 동네 길거리 가다가 동전 500원 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천조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 죽을 병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조 붙들고 있어도 자동차 와서 부딪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또 그 천조 가지고 뜯어먹으려고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겠고 자식들이 재산 다툼하겠고 그게 유한하잖아요 제한 이게 오래가지 오래가지 않잖아요 백년도 안 되는 세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두 너무 당연하게 손을 번쩍 들게 만들 수 있지 와 제 말을 믿질 않으시는구나 그냥 그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아 뭐 교리적으로 그런 건가 보지 제가 금강경 처음 읽을 때 이게 뻥적인 요소가 너무 세서 범소유산 개시연망 약견재산 비상 직견렬해 같은 이런 사국의 하나를 수지 독성하는 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일체중생에게 칠보 금음보아보다 더 값진 보물 칠보를 가지고 가득 안겨서 보시해주는 일체중생에게 그만큼 보시해주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애를 수지 독성하고 깨닫는 것이 산술적 비유로는 도저히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공덕이다 어떻게 그런 거와 비유할 수 있느냐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나도 좀 과장이 심하지만 부처님은 나보다 더 하신 분이네 뭐 이런 식의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과장을 심하게 했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일도 과장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말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 법을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아직 그걸 모르겠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또 이제 좀 더 좋다면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들으면 아직은 그게 다 소화되지 않더라도 여기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정말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가슴에서 머리로 예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정말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와닿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명백하거든요 이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몸, 성격, 개성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내가 아니고 내 개성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고유성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착하다고 착한 성격이 나야 아닙니다 이 전부가 나지 이 불의법이 자기지 이 온 우주법계 삼천대천세계 전부가 자기지 통으로 자기지 이 하나의 개성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이 통으로 온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 면 이 법의 바다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허공성의 바다 이 전체가 자기고 그 위에 무수히 많은 생멸법들이 왔다 가거든요 마치 지구라는 땅덩이 위에 천년 전, 만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지구는 그대로잖아요 언제나 그 위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서 지가 위인이라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별별 일 없다고 하고 이랬지만 땅 입장에서 봤을 땐 다 거기서 왔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는 바가 없어요 바다 위에 파도와 똑같단 말이에요 파도가 파도 입장에서는 파도가 생겨났다 사라진 거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져도 그게 파도 입장에서는 생멸이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생멸이 아니잖아요 불생불멸이지 생도 없고 멸도 없잖아요 너와 내가 없거든요 이쪽 파도가 저쪽 파도보다 내가 더 크다 넌 작지 이러겠지만 그게 다 바다잖아요 하나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바다를 깨달으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몸이 나인 것 같지 않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구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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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TV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게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힘들구나 이러고 끝나는 일이 아니게 돼요 그렇다고 거기 개입해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뭐 어떻게 다 해주지 못할 갑시락도 마음으로 정말 진정 자기가 안쓰러운 것처럼 안쓰럽다니까요 그게 동체대비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이 복잡한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현명령에서 3개 헌기 이러듯이 3개가 3천대천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막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인 것처럼 나와 너와 세상과 사건 사고들 월드컵이며 온갖 일들이 전쟁이며 온갖 일들이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실제인데 한편으로는 실제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꿈같이 느껴진달까? 이게 실제감이 확 사라져서 무게감이 사라진달까? 이게 꿈을 꾸듯이 그러니까 이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서 벗어난 사람 같달까? 이 공부가 정말 우리에게 전부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어떻게 이것과 맞바꿀 수 있어요? 파도를 어떻게 맞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거세고 좋은 파도도 어떻게 바다랑 맞바꿀 수 있어요? 천조짜리 파도 쳐봐야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지가 바다인데 그래봐야 잠깐 왔다 잠깐 가는 바다잖아요 그렇다고 이 현실을 우리가 영 외면할 수는 없고 현실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바로 공이라는 걸 색이 바로 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현실의 바탕이 이 현실이 괴로운 일도 이거고 즐거운 일도 이거고 돈 있는 것도 이거고 돈 없는 것도 이거구나 모든 것이 이게 일체의 경계가 싹 다 그야말로 이 한법 이후로 평등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사의 뗏목을 타지 않고는 에어개강을 건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생사의 뗏목을 지금 다 타고 있잖아요 공부하기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괴로운 게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 다음으로 보죠 참된 근본의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면 삿된 견해와 말만 어지럽게 많을 뿐이다 참된 근본의 바른 이치 이거 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삿된 견해 온갖 견해들 가지고 니 견해가 많니 내 견해가 많니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그럴싸한 견해도 그건 그냥 견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를 가지고 저 견해를 쳐야 되고 이 견해와 저 견해가 서로 누가 맞냐 옳으냐 틀리냐 이 철학 저 철학 철학자들이 어느 철학이 옳으냐 틀리냐 이 종교가 옳으냐 저 종교가 옳으냐 가지고 이 견해 저 견해 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걸 평론으로 하자면 온갖 철학마다 대학교 논문이 막 그냥 산 높이만큼 쌓일 정도로 히말라야 높이만큼 쌓일 정도로 말을 써도 그 견해를 타파할 수 있겠어요? 그 견해 하나에 대한 주장을 적는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지구상에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험한 거예요 다 헛된, 삿된 견해의 말잔치예요 말잔치 그게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냥 이 견해가 옳으냐 저 견해가 옳으냐 이게 이래서 옳고 저게 저래서 옳고 이런 식의 말들 세관법이 옳다 그르다라고 여긴 지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말잔치 상대적인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아무리 말 가지고 맞냐 틀리냐 옳다 그르나를 따져봐야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만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가치 있고 항상 이 연기적인 세계는 이것을 옳은 어떤 견해를 세우면 다른 견해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은 견해를 내세우면 삿된 견해가 같이 동시에 성립해요 나아가 생기면 나아 아닌 게 동시에 성립하고 이걸 내려놔야 전체가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견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전혀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수많은 견해가 한데 가장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견에서는 뭐를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경전 속에 부처님 가르침에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팔정도다 중도고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에 제일 중요한 건 정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견해가 뭐냐 뭐예요? 뭔지는 몰라요 뭐가 바른 견해입니까?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내세울 만한 바른 견해가 있으면 불교 교리는 전부 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교리예요 다음을 볼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두 비구가 개율을 이게 이제 유마경에 이렇게 나와요 두 비구가 개율을 어긴 일이 있어서 곧 우파리에게 가서 묻는다 우파리는 개율에 따라 죄를 설하지만 비구들의 번뇌만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방장실에 있던 거사인 유마가 곧 와서 꾸지지니 우파리는 입을 다물며 대답을 못하고 정명의 설법에는 허물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파리가 부처님 10대 제자 스님들 중에 10대 제자 스님 가운데 우파리가 이제 이발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는 전문가다 보니까 스님들이 출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파리에게 머리 우파리가 머리를 깎아준 거예요 그럼 머리 깎아주기 직전에 개율을 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파리는 개율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개율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1인자란 말이에요 율사 스님인 거죠 개율 전문 제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율에 대해서 소승불교 수행자가 하는데 가장 밝은 사람이 우파리예요 우파리는 이제 개율을 250까지 360까지 이렇게 개율을 딱 딸딸따 외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는 제자들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 너 그건 잘못한 거야 이건 참회하고 이건 잘못했다 이거는 잘한 거다 이렇게 이거는 개율이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난다 판별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죽고 나면 염라대왕처럼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이거 죄가 뜨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거 판별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비구가 비구 스님이 우파리 존자를 개율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리 존자를 찾아가서 저희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파리가 딱 듣고는 아 그거는 이런 이런 개율에 어긋났다 당신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너 참회해야 된다 큰 잘못이다 이거 아주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큰 잘못이다 참회해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나무라기도 하면서 그건 아주 잘못이다 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러겠죠 스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와 그거는 너무 큰 잘못인데요 참회 기도를 100일 동안 하십시오 이러든지 아니면 참회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시라 매일같이 108배를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하셔야지만 그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 같으면 기도비를 얼마를 내라고 하든지 그 복을 지어야 또 어느 정도 참회가 되니까 그 복도 짓고 또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럴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파리 존자가 그랬는데 그걸 듣고는 유마거사가 유마거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파리를 보고 우파리를 나무라는 거예요 우파리 존자시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비구스님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고 저건 잘했고 이건 잘못을 가리면서 이건 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 비구들을 더 더 허물짓게 만드는 일이다 그 비구들을 그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건 바른 계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혼을 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파리를 깨닫게 하고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우파리는 우리가 선수경 공부하면 사참회가 있고 이참회가 있잖아요 사참회는 현실적인 참회예요 현실세관 현실세관 사법계 현실세관에서는 잘못한 것은 하나하나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살생한 잘못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잘못 참회합니다 하나하나 열 가지 계율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이 잘못 참회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잘못 참회합니다 하면서 참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참회에서 현실적으로 참회할 수 있는 참회 방법이 사참회할 수 있는 참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절하면서 참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불이나 삼천불 명호경을 한부처님을 외우면서 절하면서 하나하나 참회할 수도 있죠 백파이바면서 참회할 수도 있죠 아니면 천수경을 외우면서 참회할 수도 있죠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망호중재금일참회하면서 참회할 수도 있죠 또는 참회를 쉽게 해주겠다 참회하겠다고 마음 낸 사람들의 참회를 도와주겠다라고 발심한 보살들 보살들 있잖아요 그 보살들의 명호를 외우면서 참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참회 방법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참회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영 세간을 넘어가는 출세간에 가까우지 못하단 말이에요 현실세간, 방편의 세간 즉 유치원 수준에 참회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세간법이지 부처님은 그 세간법을 설해주려고 계율을 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율이 우리를 속박하게 만들려고 계율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나면 계율이 나를 속박하겠어요? 계율에서 자유롭지? 계율이 필요가 없어요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계율을 주는 거예요 그 계율은 절대성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차법이 있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야 되지만 깨닫고 나면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마라 이래놓고 경전에 심지어는 하다못해 소금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더우니까 비구스님들이 몸에 소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계율상으로는 그러니까 심지어 먼 길을 가면 탈진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마실 때 물을 얻어가지고 물은 얻어 마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물만 먹으면 탈진한단 말이에요 소금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먼 여행을 하거나 하는 사람도 소금을 가져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도 지니지 못하겠단 말이죠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백년 뒤에 부파불교가 나뉘는 게 그거예요 소금 정도는 스님들이 가져도 되도록 하자 안 된다 두파로 나뉘어 싸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열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계율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소금도 제대로 갖지 말라고 했는데 깨달은 도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가 이 자리를 확인해서 여기에 딱 확실하게 된다면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룻밤에 황금만냥을 써도 상관이 없다 소화가 된다 이 소리예요 왜? 왜 그럴까요? 황금만냥이 중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자에게는 황금만냥하고 돌덩이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쓰는 거예요 그냥 실제 황금만냥을 내가 썼어도 그게 내 돈일 수 있어요? 내 돈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내 돈일 수 있어요?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돈이라는 가치를 그냥 내가 그날그날 먹는 것과 바꾼다든지 잠자는 어떤 집과 바꾼다든지 그냥 뭐 이런 개념이지 그게 진짜 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사나 강원도 그냥 산골짜기에서 사나 뭐가 달라요? 자기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울 강남 아파트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친환경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야 그 콘크리트 덩이 속에서 살면 사람 죽는다 그 사람 망치는 길이다 몸에 완전 병이 난다 법정 스님도 사람은 콘크리트에서 멀어질수록 건강해지고 흙과 가까워질수록 건강해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덩이 속에 살다가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산골짜기 가서 흙 밟으며 살거든요 일부러 병 날라고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 그걸 아는 사람은 야 서울 강남 아파트 뭐 하러 사 나는 강원도 꼴짝에서 이렇게 흙과 함께 자연과 함께 풀벌레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부럽지 않겠죠 전혀 부럽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관념 속에서만 지금 이걸 갖고 싶은 거지 그 관념도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 이걸 갖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진짜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관념을 채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념인 사람에게는 이 돈이 필요한데 이 관념인 사람에게는 그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가졌다고 해도 실제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십 년 여기 사는 거지 내 거라는 마음으로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야 한 든든함이라는 위안 그걸 그냥 산 거지 실제 그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짐어지고 가지 않잖아요 나 관에다가 그 집 너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너 가지고 가봐야 할 수는 없지만 몸도 버리고 갈 건데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삼성그룹 이의권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재산 가지고 가셨냔 말이에요 뭐 하나라도 가지고 간 게 있겠냔 말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 있으면서 그냥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라는 게임 속에 분별 속에 그냥 잠시 위안을 갖는 건데 그게 진정한 위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억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위안이 되겠습니까? 천억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가난해요 100억 있는 사람도 왜 나는 아예 대놓고 밑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안 할 거거든요 100억이 생기면 그때 되면 이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게 뻔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뭐가 비슷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비유로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도나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 이렇게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스님은 좀 이렇게 개념이 없어 비교도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뭐 저런 택도 없는 비교를 하고 있지? 저 약간 좀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법륜 스님의 증명즉설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기존의 견해 있잖아요 기존의 관념, 기존의 견해 기존의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고 우리끼리 사회 공동체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견해가 있잖아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견해 그 기반 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기반이라는 것도 다 우리끼리 집단적으로 만든 고정관념이잖아요 전통, 문화, 풍습,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분별의 기반이잖아요 그걸 통으로 내려놓는 게 불법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저 인도에 저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 이러지만 언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자주 가는 애랑 나랑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똑같았잖아요 법을 똑같단 말이에요 법은 완전 똑같은 거예요 왜 달라요? 내가 다르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야 하잖아요 100억 번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1억 있을 땐 2억 있는 사람 부러워했지만 100억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도 나랑 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천억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서러워하지 이제 나라는 정체성이 이미 100억 가진 사람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 틀이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되게 이제 불교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법문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기본 틀 이거를 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 모든 틀을 왕창 깨는 그 무분별지에서 이야기 시작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범연스님께서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이혼을 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든지 되게 쉽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싫으면 하지 말고 뭐 그러고 너무 쉽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게 쉬워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두가 아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그 고정관념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족이면 영원한 가족이고 내가 40, 50, 60이 돼도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유교적 관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다라는 것도 이건 우리 분별의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라는 거, 내 자식이라는 거, 내 형제라는 거,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게 있겠어요? 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삿된 분별을 싹 쓸어버리는 관점에서 이야기 시작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 풀어가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스님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애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스님만 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언제부터 부부예요? 이게 부부라는 고정대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도장 서류 딱 찍으면 끝나잖아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부모 자식이지만 와 부모 자식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냉정하고 매장할 수도 있구나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부부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도장 찍는 거 끝나는 것도 이혼 서류 도장 찍는 거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이 도장이라는 상징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뭐가 정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저놈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했는데 내 자식이 제한테는 이기고 싶고 이랬는데 이 자식은 이번 생 자식이면 저 자식은 전생의 자식일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유치한 낮은 수준의 방편의 설명이에요 윤회라는 거는 윤회라는 걸 가져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 하나가 나로서 나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저 사람으로서 저 사람으로서 친척으로서 남남으로서 푸틴으로서 바이든으로서 온 80억 인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그거 차별이 없어요 내 자식하고 푸틴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니까요 마음 하나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 하나가 모두 내 자식이에요 우리 불자 이러잖아요 모든 부처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불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신의 아들이라니까요 모두가 동등한 신의 아들이라니까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평등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거든요 모두가 완전 대평등해지는 거예요 이 공부는 현실에서는 자식 남편 연극을 그대로 하지만 근본에서는 이게 내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연극은 아주 찰지게 자라지만 그런데 전부가 자기예요 전부가 자기 그러니까 그런 지혜의 바탕에서는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관념을 가지고 딱 정해놓고 나서 그 관념 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관념 전체를 쓸어버리는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일로 돌아와서요 이 사법계의 사참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만은 사참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만은 아니 지금 오파리 존재하면 부처님 10대 제사 중에 하나잖아요 부처님 비구가 와가지고 수행자가 와서 묻는데 사참회 같은 거 얘기해줘가지고 네 잘잘못을 얘기해서 죄를 더 가중시키면 되겠습니까? 본래 죄없음의 이치를 설해야지 이 참회의 본래 진짜 참된 진리를 설해야지 공부인에게 방편으로 신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해라 또 참회의 기도해라 이렇게 임시로 방편으로 설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도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밝아지면 방편을 빼고 입업계를 이참회를 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스님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죄없음을 설해야 돼요 죄라는 건 어디에도 붙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참회예요 그게 이참회예요 죄무자성종심기 죄라는 건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내가 죄다 이러면 죄인 거예요 죄가 아니다 이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는 죄인데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처다부제 국가에서는 반대가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실제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니면 이 나라에서는 죄고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런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본질적으로는 죄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란 말이죠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40, 50, 60, 70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 유교적 풍습에서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고 이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 친지 간의 끈끈한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동안의 어떤 유교적 문화적 풍습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가족이면 영원한 가족이고 이 가족 친지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 40, 50, 60 되셔가지고 나는 지금 그냥 행복하긴 한데 내가 내 남편하고 자식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긴 하는데 이 명절 때 친지들만 모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도 명절 때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들만 모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너무 거기에 그냥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꾸 비교하면서 너무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 가족이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만 할 정도로 괴롭다는 거죠 그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10년, 20년도 아니고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인연 딱 끊고 차라리 안 가면 너무너무 내 인생 행복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러고 살고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내 가족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우리끼리 어쨌든 지혜롭게 살고 마음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니 마음 속에서 근원적인 죄책감 그래도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래도 찾아가야 되고 부모님이 아무리 나한테 용돈을 지금 50만 원 드렸는데 이거 1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하는데 부모님은 더 올려달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걸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여기서 싸우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괴로움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족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는 친척, 친지 분들 모인 그 모임을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내가 천하의 죽일 놈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욕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간다. 너무너무 안 가고 싶다. 그것만 안 갈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정말 이혼까지 할 것 같고 어지간하면 가서 어지간하면 좀 힘들어도 좀 이렇게 버티고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걸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할 것 같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막 시비분별이 심해지고 그런다면 한감되죠 하고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스님 그 저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데요? 그게 인강보거든요. 안 가는 걸 선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서 더 나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는 걸 선택하는 게 날 수도 있단 말이죠. 본인이 선택했다면. 그 대신 인강보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강보. 안 가면 욕먹는 거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받겠다. 나 욕 먹겠다 이래야지. 나 욕도 안 먹고 안 가기도 하겠다. 그건 나쁜 놈이죠. 자기 욕심이죠. 나 안 가겠다 했으면 욕은 먹겠다. 내가 나쁜 놈 소리 듣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욕하는 거고 나는 그걸 꼭 굳이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선택한 것이다. 그럼 남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부모님은 나를 천하의 불효자라고 볼 수도 있다. 그거 인정한다. 그거 인정해야죠. 그거는. 그거까지 안 받을 날이면 안 돼요. 그거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뭔 문제예요. 어차피 인연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것도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생, 인연별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가족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벌레가.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방에서 키우면 그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라니까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내 자식 아닌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또 인연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연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때거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모이고 흩어지는 거에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중요한 가치. 저건 중요하지 않은 가치.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매겼잖아요. 그 가치가 어서 나온 가치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분별의 가치죠. 옛날에 어떤 언시시대 때는 이랬다는 얘기를 읽은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는 문화가 인류의 어느 시기에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지도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 맞으면 애를 갖는 거고 그럼 이게 누가 엄마인지도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적으로 어른들은 부모 같은 사람들이고 집단적으로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자식들을 키우는 이런 어떤 원시 공정체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원에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친지들끼리 모여 사니까 친지들끼리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막 이상한 유전자적으로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관계를 안 하고 외부에서 다른 부족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하고 그냥 애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전쟁 때문에 워낙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여성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식도 없고 인구도 쪼르르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버지님이나 들어가서 한다고 하고 그걸 우리 윤리적 잣대로 볼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게 이건 옳고 저건 틀리냐라는 거를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전 이상한 사람들이고 미친놈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옳고 그른 게 있느냐는 말이죠. 시대에서 상황 따라 옳고 그른 게 달라지잖아요.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르냐라는 게 정해져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괴로운 이유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 오랜 간습, 그거를 되게 중요한 걸로, 심각한 걸로, 그 잘못, 그걸 어기면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거기 많이 구속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게 본래부터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적인 생활 풍수, 미풍양속 이런 걸 무시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본인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연락을 끊고 살게 됐다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됐다면 왜 두 번째 하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나는 그래도 행복한데 마음속으로 죄의식 때문에 왜 두 번째 하사를 맞으면서 평생을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자식이 먼저 떠나가게 된 부모님들을 고충을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제가 듣게 되거든요. 그분들께 대부분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진짜 그냥 본인 시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세요. 나에겐 이제 아무런 행복도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시체가 사는 거지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죽고 싶은데 다른 자식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거든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죄인으로서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평생 괴롭게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란 인연으로 맺어졌잖아요. 인연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은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고 그렇다면 더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공명을 해요. 사람이. 부모 자식끼리 공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지구 반대편에 유학가 있는 자식이 그날따라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떠오르고 해서 전화해보면 그날 뭔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도 나도 모르게 부모 자식 찍어내나 이렇게 뭔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또 어머니가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식, 아기. 아기를 집에 놔두고 밖에 나와서 막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젖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다는 거죠. 그런 오김없이 아이가 막 그냥 배가 고파서 막 울고불고 할 때라고 그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텔레파시 같은 어떤 마음이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하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손불교 깨어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아지는데 이게 여기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 전체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왜? 이 마음에서는 이 깨달음을 공명하고 있거든요. 똑같단 말이죠. 이처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자식 떠난 자식과 공명돼 있다면 방편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공명돼 있다면 내가 평생을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지옥처럼 보내는 걸 자식이 그대로 그 마음을 공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예를 들어 윤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우울하고 괴로운 그 마음을 공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걸까요? 이미 떠나간 자식을 위해서 지옥처럼 사는 게 그걸 위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내가 더 괴로움 없이 살고 깨어나는 삶을 살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써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결국에는 딱 깨달았다. 그때 그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본체가 본질이 그 아이의 본 마음 그 아이의 몸이 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이 한 마음이 그 아이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그 한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아이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가 죽지 않았구나. 아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나와 함께 함께 있구나. 늘 함께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아이와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올 초에 이런 고민을 얘기했던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맨날 자식 생각만 나니까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인데 자식 생각만 하면 계속 우울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해도 괴로울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억지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못하겠으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공명해가지고 자식도 괴로우니까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계속 안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의 관심사를 돌려서 자식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이거 허망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진실된 말이다. 자식을 진짜 되살릴 수 있는 건 이 마음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고자 간절하게 발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살려내십시오.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스님 말이 맞네요.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일단 달라지는 게 그 전에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 그 지옥이었는데 그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진짜 이 마음에서 나와 다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마음공부는 이 분별의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로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을 제로로 만든 그 텅 빈 바탕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 아니에요. 위마가사가.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 잘못이 맞아요.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위마고사는 이 공의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죄가 없는 바탕에서 본래 문제가 없는 바탕에서 제가 아까 그 보살님께 자식을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도 본래 죽고 사는 일이 없는 바탕에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죽고 산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본래 죽고 산다라는 게 없다라는 바탕에서는 너무 분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바탕을 이 자리에서 보면 죄가 없어요. 죄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이 본성에서 보면 완전 무죄예요. 무죄. 인연이 그러할 뿐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을 뿐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게 업보는 있으나 작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업과 보는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면 나쁜 거에 대한 과보는 받아요. 그런데 업을 짓는 자도 업과 업을 받는 자도 없어요. 인과가 있을 뿐이에요. 인과의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원인과 결과 연기법이라는 이 법칙의 흐름이 있을 뿐이지 거기 자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어가 아니라 그 인연과 조건이 그걸 하도록 시킨 거예요. 인연이 그런 거예요. 인연이 이게 근원에선 우리가 무죄인 거예요. 본래 죄가 없어요. 이게 이참해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 본래 죄가 없구나. 죄라고 할 만한 게 하나 붙을 게 없어요. 너무 텅벼서 한 티클도 붙을 게 없는데 거기 죄와 복이 붙을 자리가 있어요. 선과학이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선과학이라는 건 분별이 만든 거지 실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선과학이 있다라고 분별로 만들어놓을 때 거기서 죄와 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달으면 일시의 참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회할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참회할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참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무자 성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는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에서 그 죄의식이라는 게 멸하면 죄 또한 멸한다. 이러잖아요. 심양멸시 죄욕망 마음이 그 죄의식이라는 마음이 멸할 때 죄 또한 멸한다. 죄무자 성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죄와 죄의식이라는 그 마음 그게 같이 같이 멸해버리면 이게 진정한 참회다. 이게 이 참회 개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진짜 참회예요. 그럼 참회할 게 없어요. 참회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참회예요. 유마고사가 말한 건 그거예요. 우파리 존자시요. 당신께서 저들에게 이건 죄고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참회라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세간의 참회밖에 되지 못한 진짜 참회가 되지 못해서 그들을 오히려 죄의식을 증장시켜서 그들의 죄를 더 무겁게 할 뿐이다. 그게 어떻게 바른 서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서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꾸짖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파리 존자가 꼬리를 내리고 유마고사의 말을 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마경에서는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특화된 자기 장점들이 있잖아요. 우파리 존자는 지계제일이고 가섭 존자는 지혜제일이고 이런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유마고사한테 한 방씩 다 맞아요. 자기가 이걸 잘한다는 뭐 그 한 생각이 있어버리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 딱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여기 출제가가 없어요. 대성불교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뭔 출제가가 있냐 이거예요. 승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법이 있냐 법이 없느냐 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법이 있느냐 법이 없느냐 가 중요하지 이게 불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이게 성직자가 한 얘기냐 스님이 한 말이냐 스님 아닌 사람의 한 말이냐 남자가 한 말이냐 여자가 한 말이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게 법의 자리에서 한 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시대죠. 옛날에는 진짜 급격하게 10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니까요. 세계가 확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10년 전에만 해도 적이 없으면 안 됐다니까요. 명함 공식적인 명함 메이커 이런 게 중요했다니까요. 유명한 학교에 유명한 교수 사람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그 사람 말은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도 그 학위나 뭐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신문사에서 주목을 안 했어요. 전혀 그런데 벌써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닐 것이다. 깨달음도 이제는 스승이 인가해 주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다고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제는 대중이 인가해 주는 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런 말들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런 권위 이런 게 깨지는 시대예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뭐 학벌이 없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그 분야를 막 설명을 하고 나왔는데 일반 대중들은 그 교수님이 하는 말보다 이 사람 말이 더 쉽고 더 깊이 있고 더 이해가 간다. 이러면 그 사람 말을 더 듣고 이러는 시대의 단적인 예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냥 평등해지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경을 해설하는데 꼭 이게 성식자만 해설해야지만 그게 진짜냐?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니까요. 잘 안목을 가지고 안목을 밝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설명하면 그게 진짜지. 그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를 벌써 2000년 전에 그걸 깬 불교상 깼다니까요. 2000년 전에 벌써 대승불교 태동할 때가 유마경의 1세기 이 즈음 전후 ADBC 1세기 사이에 나왔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때 벌써 승속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마경에서 이 둘이 아니다라는 불의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자유로운 사상이에요. 이 가르침이. 개울의 자성은 허공같아서 안팎의 사바세계 어디에도 죄는 있지 않네. 개울의 자성은 허공같다. 안팎의 어디에도 죄는 있지 않다. 이 세상 이 사바세계 어디에도 죄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 개울이 자성이 없어요. 따로. 이건 절대적인 개울이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불교에.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개차법. 개울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불교계예요. 그건 개울이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소리예요. 안팎의 사바세계 어디에도 죄는 있지 않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아가 없습니다. 인연이 죄를 짓게 만든 거지 죄를 짓게 만든 인연이 있을 뿐이지 죄 지은 자는 없어요. 착한 일을 하게 만든 자는 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인연이 있을 뿐이지 그런 인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착한 사람들은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내가 없다고? 그리고 또 나쁜 놈일수록 이런 얘기가 좋아해. 듣기 좋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난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지 정당화시키는 말로 이런 걸 돌릴까 봐 착한 사람들이 충격받을까 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그런 것 너머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는 본래는 본래의 자리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나쁜 놈도 없고 착한 놈도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 보가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그 과부를 필시 받아요. 사법계 현실세계 법계에서는 그걸 반드시 받아요. 100% 받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부처님도 받잖아요. 사례불가 목건년도 받잖아요. 목련 그런데 부처님이 이 인연을 보니까 목련전자가 그 전에 수행자였을 때 공부 공부한 공부한 그런데 지금 정확히 기관나네요. 공부한 어떤 공부인들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을 뭐 질투 때문에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이거나 이런 업보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에 인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깨달음과 상관없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부처님도 인간은 깨달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목련전자가 죽을 인간이었으면 깨달아도 죽는 거예요. 인도에 깨달았다라는 성자가 담배를 하도 막 펴서 패한 걸로 죽었잖아요. 깨달은 성자도 담배 펴면 패한 걸로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사람은 그럼 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법을 펴다가 교통사고나 죽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되면. 술 먹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잘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광부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법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계 현실세계의 법계 사법계라는 현실세계의 법계는 현실세계의 법계대로 나름의 법이 있고 또 진리의 법계는 진리의 법계대로의 나름의 법이 있다. 현실세계의 법계의 이치는 인과의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쁜 놈은 인광부 다 받을 거니까요. 유네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나쁜 짓 한 거 과부 다 받을 거예요. 자기가. 꼭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 마음을 깨닫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사법세계 어디에도 죄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죠. 참 자유롭죠. 우리가 본래 이렇다라는 게 생멸심을 제거하여 어떤 것도 긍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니 문득 깨달으면 진실로 석가모니와 같다. 이 생멸심 분별심 생겨나고 죽는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분별의 관점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보는 거 이 세상이 내가 태어났다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생멸심이거든요. 그걸 실제라고 여기는 게 생멸심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불생불멸한 거거든요. 불생불멸한 진실을 깨닫는 게 생멸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긍정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 법에서는 긍정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긍정하지 않아요. 긍정하면 뭔가 긍정한다라는 거 그걸 맞아 맞는 걸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선의 스승에게 가가지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깨달은 게 맞죠?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가면 아 그거 맞다 맞다 열심히 해라.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방편으로 좀 힘내라고 열심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방편으로 그래 그래 쭉 인정해줄 수 있겠지만 주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막 꾸준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뭔가 자기가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막 그런 게 너무 커서 막 그러면 그나마 크게 인정해주는 게 전보다 조금 낫다. 쬐끔 봐줄만하니까 영 못 봐줄만한 건 아니니까 꾸준히 계속해라. 이 정도로 얘기하면 상당히 긍정한 거예요. 보통은 스승들끼리 내친단 말이죠. 이 스승과 저 스승이 서로를 막 내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그게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하면 안 되거든요. 스승마다 두고 쓰는 방편이 있거든요. 그 방편들은 긍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치는 게 그 스승의 법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법을 긍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이 쓰는 두고 쓰는 방편 그거를 깨뜨려줘야 거기도 머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도 옳은 거다 그건 맞다 하고 딱 긍정해주면 그건 사뜬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아 스승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그렇게 해보려면 그렇게 해보든지 마음가운데로 해봐 근데 뭐 방법이 알아서 왜냐하면 이 방법 아닌 방법을 일러주고 나서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뭔가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길하는 길이니까 딱히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왜 그러겠어요. 뭔가 자기 답답해 죽겠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스승님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 저거라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긍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긍정하지 않을 것을 공고하잖아요 긍정해주면 거기에 머물게 돼요 무주법이잖아요 이거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지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꽉 막힌단 말이에요 분별이 가 닿을 데가 없다 분별이 안 주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분별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제부터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확실해지겠죠 나중에 가서 뭐가 확실해지냐면 알고 싶어 죽겠다가 알고 싶어 죽겠다가 나중에 가서 명확히 알았다 이러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끝나는 공부냐 알고 싶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가 결국에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고 어떻게 끝나느냐 아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게 깨닫음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그 진울수님의 수신결에 나오는 뭐예요?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단지 불의 시집견성이에요 그게 단지 불의 시집견성 단지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는 건 둘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눈은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여기 눈 있으니까 보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확인하는 거지 눈을 봐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뭔가 알아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부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거를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이 나는 못했어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힌트를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사람들이 나는 못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못 넘어요 왜 못 넘는지 아세요? 세간의 방식으로 이걸 알고 싶거든요 세간에서 뭔가 이렇게 딱 알았다 하는 게 있어야만 이게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뭔가 끝난 것 같거든요 보고 싶을 때는 봐야지만 그걸 끝나잖아요 뭔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나서 끝나잖아요 시원해지잖아요 더 이상 이제 봤으니까 됐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뭐 어디 나는 죽기 전에 어디는 뭔 보고 싶어 뭐 히말라야 한번 가고 싶어 뭐 광안리 앞바다 한번 보고 싶어 뭐 그럼 보고 나면 끝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봤으니까 뭐 수학 문제 풀고 싶다 하면 나 이 정도 문제 풀고 싶어 하면 풀고 나야 끝나잖아요 이렇게 뭔가 봐야지 들어야지 맛봐야지 만져야 봐야지 알아야지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심은 알아야 해결되잖아요 분별심은 그걸 끝끝내 못 놓는 거예요 이 법을 그렇게 잡을 날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낯선 방식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나와 세계가 있어서 내가 세계에 있는 저것을 보는 방식으로 봤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저 모르던 걸 아는 방식으로 알았고 다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내가 세계를 알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알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접촉해서 그런 방식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공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눈이 눈을 보는 공부니까 그러면 눈은 분별의 방식으로 눈이 눈 밖에 있는 대상을 둘로 나눠놓으면 바깥에 있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봤다 오케이 이건 다 왔으니까 끝 이거 봤다 이거 봤으니까 끝 이럴 수 있어요 본 것과 안 본 거를 명확히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다른 걸 봤어 안 봤어 물어보면 아 그거 봤어 그건 못 봤어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눈이 눈을 보는 건 어때요? 눈이 눈을 보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은 딴 걸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눈은 볼 수 없어요 눈이 눈은 볼 수 없어요 딴 건 다 봐도 그런데 눈이 눈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걸 봐도 눈이 확인되고 이걸 봐도 눈이 확인되고 뭘 봐도 눈이 확인되고 심지어 눈을 감아도 눈이 확인되죠 눈을 감아도 난 안 보이는데 하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알았다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알았다 하는 게 이 마음이고 몰랐다 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몰랐다 해서 확인되는 게 마음이에요 알았다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알았다 해서 몰랐다 해서 평등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아니죠 알았다는 알았다라는 내용을 안 거잖아요 알았다라는 그건 이 공부랑 상관없는 거죠 알았다 해서 확인되는 또 몰랐다에서도 똑같이 평등하게 확인되는 게 이거니까 알았다와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는 이 공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둘로 나누는 것만 알려고 해요 이 세상이 온통 온 우주 전체가 완전히 빨간색밖에 없어요 완전히 빨간색밖에 없으면 빨간색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본래가 다 빨간색이면 나 빨간색인데 너도 빨간색인데 이럴까요? 자기네들이 빨간색이라고 알까요? 빨간색밖에 없는데 뭐 빨간색을 알아요? 색이라는 개념도 없겠죠 빨간색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원래가 다 이런 줄 알죠? 그냥 하나니까 하나로 그냥 이런 거지 이게 뭐 빨간색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둘로 나뉘는 순간 빨간색이라는 게 알아져요 둘로 나뉘어지만 알아져요 갑자기 빨간 세상에 노란색이 하나 딱 나타나면 갑자기 얘네가 어? 뭐지? 저건 노란색이네 하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그럼 우리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둘로 나뉘면 그때 빨간색을 대상화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온통 빨간색인 것처럼 온통 법뿐이니까 둘로 나누어서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둘로 나눠서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분별의식은 그러니까 끝끝내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 넘는 거예요 분별의 벽을 그렇게는 알 수 없다 그냥 알 수 없음을 알면 법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소리 아니에요? 소리에서 확인된 이거지 보이는 모양 아니에요 이 컵뚜껑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되는 이거지 동등한 게 여기서나 여기서 동등한 게 같은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보면서 모양에서 모양 아닌 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모양에 직해 있는 색직시공하듯이 색에 직해 있는 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따로 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거지 이걸 없애고 나서 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그 모든 속에서 법을 확인하는 것이지 따로 어디서 그걸 빼고 이 세상을 빼고 따로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1월 둘째 주 9일부터는 새롭게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셨습니다